오늘 앰프도 디앙띠요 치키빠리 치키빠리 뽀뽀 뽀뽀 쉭머리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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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e party like the party You like the party like the party 타바스코 메시카나 살살소스 백하나바라 틀리중금소 제시카 알바는 비정규직 크리스찬 메일은 불교 또 또 여러분 즐길 준비 됐습니까? 예! 탈템밤 미치 준비 됐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앰픈데라 복사 개 파티 Sorry, boy, but here I can't Come on! 우르르다! 우르르다!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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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미국 칼랭가에서 어 힙합 뮤지션 원달라입니다 요! 요! 우리 야미는 보기와는 다르게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지? 오! 야미 학교 다닐 때 헤어스타일 어떻게 했지? 이렇게! 오! 그럼 애들 돈 뺐을 땐? 원달라 플레이지 원달라 프리지트 알라받아요 원달라 플레이지 원달라 프리지트 알라받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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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 원달라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지요 마이 브라더 마나야? 요! 나 밖에 돌아다니면 꼬마 애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 애들은 원래 불량식품을 좋아하지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뭔 소리야? 나 얼마 전에 방송국 갔더니 이효리가 나보고 좋다 그랬어 이효리는 유기견을 좋아해 진짜로? 정말로 내가 유기견이야 진짜로? 정말로 근데 만우야 가만히 보니까 네 얼굴이랑 내가 산 로또 복권이랑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그게 뭔데? 둘 다 꽝이지 진짜로? 정말로 나 천원도 안 돼 진짜로? 정말로 요 그런 너도 네 얼굴이랑 어린 애들 앞머리랑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그게 뭔데? 둘 다 엄마가 망쳐놨지 진짜로? 정말로 우리 엄마가 나 망쳤어 진짜로? 정말로 요 이 분위기 몰아서 우리 원달라의 정신적 지주 텐달라를 만나본다 텐달라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계의 사랑에 늘어서 개그계의 썬 칸쿠리아 시대 개그계의 아고나인 개그계의 사명충 개그계의 산통장 텐달라 여러분 글쯤이 됐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등 코미디 코미경 씨도 환영합니다 쇼 쇼 쇼 아세의 코미디 유 세이 빈미그 코미디 빈미어 코미디 빈미어 진짜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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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감사드려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서있는게 웃긴거야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그냥이서도 너무 웃겨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니가 웃음이 나오냐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공폭격만 코미디 원달라의 우식 화면에 준비됐어요 예 즐겨볼까요 예 대한민국 발라비의 시작 여러분 박상민 씨입니다 예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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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으니까 멋지게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최고 히트곡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치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원달라 플레이스 원달라 플레이스 원달라플레이스 세마로 하나님 모든 방삼 씨 오늘 코비겨 어쩐 일로 오신 겁니까? 우리 원달라을 위해서 제가 고금을 한 곡 썻어요 이 노래가 나가 subscribed carred 젠드멘 제치고 1등 100%입니다 오우 어슷 들려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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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뇨에너지 진짜로? 압력에너지 진짜로? 정말로? 비장의 무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조금 이따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불가리 진짜로? 정말로 불가리 진짜로? 노래를 제대로 된거야 그러지 말고 여기 오신 분들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뭔데요? 선글라스 한번 벗어줘요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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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 아이씨 원탈라 플리즈 원탈라 플리즈 원탈라 플리즈 진짜로? 예! 원탈라 플리즈 선글라스 선글라스